이 포스터들 뒤에, 이 사진 뒤에는 뭐가 없었어? 어? 왜? 어? 왜? 왜? 됐어? 진짜? 개수상하고 개벌인다. 다 나와, 다 나와. 자, 그럼 여기 이제 다 나와있어. 개수상 선생님이 세계사선생님으로 위장을 했지만은 사이비 종교의 제사장이고 1인자, 1인자, 지금. 처음부터 인상이 이상하더라고. 소리를 한두 번 질러본 솜씨가 아니야? 태양여고는 태양교를 믿는 학교인 것 같아요. 개벌인쌤? 봐봐, 부녀관계야. 근데 나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딸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영상을 찍는 거야. 아버지의 어떤 만행을. 어? 이명환 PD 또 나왔다. 또 나와요? 이명환 PD가 여기도 취재하려고 그랬어. 우와, 여기 고대 이집트 문명의 태양신. 부활광부. 어린 여자, 11명의 영혼. 사라진 친구, 사라와 선배들. 아, 다 사라진 거야? 그럼 이게 잘못된 거야? 그쵸, 이 학교가 나쁜 학교죠. 아, 장례를 해서 미라로 냅두는구나. 계속 미라로 그냥 냅두는 거야. 미라로 만들어버린 거야. 잠깐만, 9명이야. 이렇게 2명. 마지막, 7, 8, 9, 10. 마지막. 그 2명을 구해야 돼, 우리가. 환 이랑. 환 이랑입니다. 미라. 의식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그거 했었는데 교수 선생님 절대 복종. 아까 그러면 그 제사 지내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야. 다 남자 선생님들이야. 네. 맞지? 맞아요. 맞아, 딱 떨어지네. 잠깐만 2층 도면 또 봐야 돼. 신도 생활과 안 제사 준비 시, 신전. 제시카가 이루어지는 장면. 제사가. 제시카가. 옥상 계단은 왜 물음표지? 안 가본 거야, 아직 학생들도 가보지 못한 거야. 아니, 우리 그럼 여기서 얻을 게 이건가? 그거랑 이 정보를 얻었잖아요. 어, 열쇠는? 맞아, 잠깐만. 밖에 거기 열쇠 열어나가지? 어, 지금 자물쇠 잠겨있어. 열쇠를 어디 있는 거야, 열쇠는? 살아의 열쇠. 살아의 열쇠가 열쇠 없었잖아. 살아의 열쇠. 여기에 열쇠가 있나? 살아의 열쇠 뽑아서 여기다 놨나? 여기서 뺏어? 살아의 열쇠 어디에 놨니? 그냥 뒷면이 있네. 잠깐만 여기, 여기 있네. 뭐 또 있어? 메모 있다, 메모. 뭐 또 있어? 메모 있다, 메모. 아, 메모.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알트 탭으로 하면 돼. 아, 컴퓨터 잘한다, 역시. 오! 있다. 뭐야? 아! 어떻게 노는 건데, 이거로? 주문이 있네. 이게 아까 이 뜻이네. 젤마투, 죽음이 찾아왔다. 셜리, 기도하라. 캐프리라툰, 신의 이름이고. 이바스나민자딧, 부하르비나이다. 이런 뜻이구나. 혹시 이런 거 아냐? 우리가 이걸 쓰고서. 아, 사제. 사제인 척. 사제인 척. 우리 위생 안 해가지고. 사제들인 척. 그럼 이 언어를 외워야지. 저거 있는데. 가리킴 당하면은.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다 같이.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어디, 어디, 어디. 그 다음에 성수 떠서 마시고. 성수 떠서 마시고. 성수 떠서 마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막대기 쾅 하면은. 이거 다섯 번을 해. 아니 스승이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쓰여있잖아. 이렇게 실제 리스를 해봐. 이렇게 했어. 제가 제사장이라고 할게요. 가운데로 와. 저희 가운데로. 그럼 우리 보고 읽으면 돼. 우리 외우라는 거네. 이거 안 해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제마툰. 셜리.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그럼 다 같이.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이거 또 먹어야 돼, 꼭. 꼭 또 먹어야 돼, 성수 또 먹어야 돼. 한 번씩 하고. 자, 하고. 이걸 다섯 번을 해야 돼.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자딧.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제사장이 막대기 쾅 한 번 하고. 제마툰.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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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캐프리라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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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스. 자. 나민. 자딧. 이바스나민자딧. 이바스나민자딧. 자딧. 이바스나민자딧. 이바스나민자딧. 세 번 더. 이바스나민자딧. 두 번 더. 이바스나민자딧. 한 번 더. 이바스나민자딧. 이바스나민자딧. 다시 할게요. 캐프리라툰. 캐프리. 캐프리. 캐프리라툰. 어떻게 이제. 맥주. 맥주 느낌. 캐프리라툰. 캐프리라툰. 이바스나민자딧. 이바스나민. 이바스나민. 입안에, 입안에, 쓰다, 입안, 입안에 쓰다. 아니, 형, 혹시 부르면 솥바닥에서 가나? 혹시 기억 안 날 수 있을까? 젤라투, 셜리. 캐프리라투, 이바스나민자딘. 셜리. 캐프리라투, 이바스나민자딘. 큰일 나, 이거 걸리면 큰일 나, 이거. 잘리나. 아니, 형이 제물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제물이야. 더 외웠죠? 캐프리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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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프리라투. 이바스, 나, 민, 자딘. 주장! 네. 지금 다섯 번째 사제가 주문을 해온 뒤에 제사장의 칼을 들고 천천히 관속으로 본다 하잖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라하고 하리를 그 전에 구해야 돼. 그러니까요. 제사 지내기 전에? 어, 하기 전에. 잠깐만, 근데 아까 지금 아까 그 사람들 갔잖아. 빨리 가야 될 거 같은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열쇠가 없잖아, 지금. 일단 나가서 여기서 저 단서가 나왔는데 여기 열쇠까지 있을 일은 없을 거 같은데? 네네네네. 왜 책 안에는 뚫렸는데 왜 열쇠 없냐고? 자, 다들 나오세요. 내가, 내가, 내가 제일 힘이 써니까. 아니, 제가 밖에서 잡고 있을게요.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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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 안 먹어, 나랑 한 개도 안 먹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가, 나가, 나가. 형, 여기서 잡으면 돼요? 어. 이 책이 아까 여기 고쳐 있었어요. 여기 아까 책 옆에 있을 거 같아. 아까 저기 있었나? 사단의 열쇠? 거기 빼면 뭐 없어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더 높이 해야 돼, 더 높이 해야 돼. 여기 틀고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오, 오. 어, 뭐 있다, 여기 있어? 어, 뭐 있다, 여기 있어? 이걸 할 수 있지 않아? 렛츠고. 이걸 할 수 있지 않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기서 가. 핵스로 오나? 핵스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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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수. 아까, 아까 걔는, 아까 걔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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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들고 있다, 들고 있다.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어떤 الط дости sanctif? 어떤 어쩌들에게.